오늘 다 기태우기 출발 야 백사야 나 네네 나 네네 불러채라고 불러채라고 말하고 싶어대 불러완고 이거 백사 하나 어지마 백사가 났다고 백사가 났다고 백사가 났다고 FF 백사가 났다고 백사 네이안 백사 백사 ㄷㄷ 냥 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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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수는 내 냥이든 자 오늘 다른데 따라들고 묻어들던거 나 오늘 다른데 십장으로 가고 나고 저기 그렇지 확고하니 오사람이 따라들고 묻어들던 대수는 내 냥이든 너 그러고나서부터 여기여기 어쩔 때 많이 아프지? 소화도 잘 안되고 오늘 이렇게 또 이시가정에서 몰려면 성분이 들었고 그 시간에는 성분이 들어서 따라들린게 있더라도 오늘은 나 이정성에 하야받아서 몰라요 모르니까 자손가비한테 침법하지 말고